인천 서구와 남동구,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서구와 남동구, 연수구, 중구 등 8개 구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